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입니다.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대다수의 많은 남성이 지방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한우를 먹을 때 마블링을 많이 찾으시죠? 바로 그 마블링처럼 우리 간의 마블링, 즉 지방이 낀 상태를 뜻합니다. 지방간을 앓고 있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지방간은 특정한 증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히 양을 처방하지 않고 단순히 운동하고 살을 빼라는 조언만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죠. 하지만 지방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지방간을 앓고 있으면 피곤함을 쉽고 더 많이 느끼게 되므로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고 일의 성과도 떨어지게 되죠. 또한 노폐물의 해독이 잘 안되고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간은 당뇨나 만성간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성인병의 출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간과 복부 비만이라는 역에서 출발하여 당뇨, 심장병, 뇌졸중으로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기차에 탑승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나 혈액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병원에서 정확하게 지방간을 진단받을 수 있지만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생활습관만으로도 지방간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방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첫째, 배가 나왔다. 즉,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둘째, 피곤함을 쉽게 느끼는 경우. 특히 밥을 먹고 난 후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이 많은 경우. 셋째, 술을 많이 마신다. 넷째, 술은 먹지 않지만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음료수를 좋아하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야식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가지면서 복부 비만을 가지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는 분이라면 굳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아도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간의 치료는 약이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뱃살을 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음식을 적게 먹고 특히 음료수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음료수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물론 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지 치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간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방간의 좋은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미나리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 최고의 채소인데요.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있는 분에게도 좋은 채소이며 미나리에 있는 페르시카린이라는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지방간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흔히 술을 마시고 난 후 콩나물국을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 미나리를 함께 넣어 끓이면 음주 전후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냉이입니다. 냉이는 간의 기운을 소통시켜준다고 하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냉이 추출물을 간세포에 적용할 경우 지방 쌓이는 것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인 쥐에게 냉이 추출물을 먹였더니 간과 내장에 쌓여있던 지방이 줄어들고 혈액 속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나리와 냉이 뿐만 아니라 녹색 이파리 채소가 간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데요. 상추, 시금치, 깻잎, 양배추 등 셀 수 없이 많은 채소가 간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좋은 것을 먹어서 고치는 병이 아니라 나쁜 것을 안 먹어서 고치는 병이니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쳐서 죽음의 기차에서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위하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셔서 매일 건강을 가꿔보세요. 지금까지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